사람들은 건강보다 주식에 관심이 더 많고 재테크에 관심이 더 많다. 말로는 건강이 최고다 혹은 건강을 잃으면 다 잃는 것이다 라고 해도 진짜 속마음들은 그렇지 않다. 얼마든지 성공과 건강을 맞바꿀 준비가 되어 있다. 물론 성공의 정의는 사람마다 다르겠지만 나의 기준으로 볼 때 건강을 잃으면 그것은 무조건 실패다. 성공했지만 건강을 바쳤어 와 같은 모순어법은 존재하지 않는다. 그것은 그냥 실패한 거다. 세상의 그 어떤 성공이라 할지라도 건강을 잃는다는 것은 대가치고는 너무도 가혹하다. 겪어본 사람만 안다. 의사를 칭하는 닥터의 라틴어 어원이 가르치는 자, 인도하는 자다. 조직화된 거대한 현대의학의 일틀 안에서 의사의 역할은 테크니션 수준으로 축소되어 있다. 약을 처방하거나 수술을 집도하는 기술자로 전락한 것이다. 환자를 가르치고 인도할 만한 진료 시간은 주어지지 않는다. 환자들도 못마땅해하고 의사들도 불만스러워하는 부분이지만 현재로서 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다. 그래서 진료를 하는 것이 아니라 강의를 통해 사람들이 모르던 것을 가르쳐 줄 뿐인데 그분들은 병이 나았다며 나에게 찾아와 고마움을 전한다. 내 입장에서는 당연한 결과들이지만 환자들 입장에서는 기적처럼 느껴질 수 있다. 이런 기적 아닌 기적을 체험하는 이유는 간단하다. 현대인들의 질병 대부분이 음식을 비롯한 환경이 가장 큰 원인이기 때문이다. 당뇨, 고혈압, 고콜레스테롤 혈증, 암은 물론 우울증이나 골다공증, 관절염조차 예외가 없다. 운이 없어 세균이나 바이러스에 감염되는 것이 아니다. 또 유전이기 때문에 꼼짝없이 당해야만 하는 운명의 장난도 아니다. 그 말은 현대의학의 적극적이고도 강력한 군대식 대응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이런 적극적인 치료가 오히려 몸을 더 망가뜨리는 경우가 많다. 결국 병을 일으키는 것도 병을 고치는 것도 음식과 환경이기 때문에 우리 몸이 정상적인 기능을 하기 위해 꼭 필요로 하는 영양소와 환경을 제공해주고 의사는 뒤로 빠져주는 것이 오히려 도움이 되는 경우가 많다. 하지만 다양한 이유로 현대의학은 지금 같은 방식의 적극적인 개입을 거두려 하지 않고 환자들 역시 지금까지 병을 키워왔던 것처럼 아무것도 바꾸지 않고 계속해서 아무 음식이나 막 먹고 살면서 병을 고치는 것은 병원에서 의사들이 할 일이라는 그릇된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다. 최첨단 의료기술이 인류를 구원할 신약개발이 과학이 테크놀로지가 답을 갖고 있을 거라는 확신에 찬 환상에 빠져 있는 것이다. 돈은 남에게 맡기면 안된다는 것을 잘 알면서 막상 더 중요한 건강은 잘도 맡기는 것이 현대인의 모순된 모습이다. 응급처치와 성형이 아닌 이상 현대인의 질환 중 대부분을 차지하는 성인병 치료 성공의 열쇠는 어디까지나 환자 자신에게 달려있다. 본인의 질병에 대한 환자 스스로의 관심, 환자의 지식, 환자의 의지, 환자의 자신감이 치료의 시작이다. 환자가 주체가 되어 중심에 서지 않으면 그 어떤 병도 고칠 수 없다. 의사들은 그저 관리만 해줄 뿐이다. 조한경 안녕하세요. 세상의 모든 책들입니다. 이번 시간에 리뷰할 책은 조한경 님이 지으신 환자혁명입니다. 조한경 님의 양력을 간단히 살펴보면요. 서울에서 태어나 중학교 때 가족과 함께 미국으로 이민을 간 그는 남가주 대학을 졸업하고 2000년 카이로프랙틱 척추신경 전문의 자격증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현재 미국 캘리포니아 오렌지 카운티에 유치한 진료실에서 열정적으로 환자들을 돌보고 있다고 합니다. 제가 올 초에 건강검진을 받고 이 결과를 받아 봤는데요. 고지혈증, 만성위염, 헤리코박터균 복원으로 약치료가 필요하다고 결과가 나왔고요. 고혈압, 위염, 당뇨는 주의가 필요하다고 그렇게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비만이기 때문에 살을 빼야 된다고 나와가지고 완전히 총체적으로 난국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살을 아무래도 빼고 식이조절을 해야 되겠다고 그렇게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유튜브를 찾아봤는데 좀 이렇게 단편단편적으로 설명을 해주는 것들이 많아가지고 아무래도 이 김에 전체적으로 어떻게 건강을 회복하고 그 다음에 과연 이 질병들의 원인이 뭐고 해결책이 뭔가를 책을 통해서 한번 알아봐야겠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책을 뒤져보니까 이 책이 스테디셀러로 오랜 시간 동안 사랑을 받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이 책을 읽으면 많은 도움을 얻을 수 있겠구나 그렇게 생각을 해서 읽게 되었고요. 실제로 이 책을 읽으면서 많은 도움을 얻었고 이 책에 나온 방법대로 한번 실행을 해서 건강을 한번 회복해 보려고 이렇게 실천을 하고 있는 중이거든요. 그래서 이 책의 목차를 간단히 살펴보면요. 첫 번째는 현대의학진단 2장에서는 현대과학진단 3장은 현대사회진단 4장은 건강을 결정짓는 5가지 요소 제5장은 2차 소견 제6장은 환자혁명 이렇게 6장으로 구성이 되었고요. 제가 이번 시간에 살펴볼 것은 제4장 건강을 결정짓는 5가지 요소입니다. 그리고 제5장 2차 소견에서는 당뇨병, 고혈압, 콜레스테롤, 심장마비 등에 대해서 원인이 무엇이고 완치를 하기 위해서 어떻게 우리가 행동을 해야 되느냐를 자세히 설명해 주고 있고요. 환자혁명에서도 비만, 암, 전염성질환, 감기 그런 거에 대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계십니다. 제가 건강에 관련된 책은 처음 읽어보는데 이 책이 정말 도움이 많이 되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이 책이 정말 좋은 책인지는 아직 확신이 안 서기 때문에 다른 건강책도 여러 개 읽어볼 예정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도 제가 보기에는 만성질환을 가지고 계신 분들이나 건강에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이 책을 꼭 한번 읽도록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금 일단 탄수화물 식단을 줄이고 야채를 많이 먹고 먹는 양도 되게 줄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제가 지금 몸무게가 82kg인데 건강진단 걸교화에는 70kg까지 빼야 된다고 했는데 일단은 올해까지는 제가 목표가 72kg까지 빼는 게 목표입니다. 그래서 제가 건강책을 리뷰하게 될 때마다 저의 건강상태, 몸무게 상태도 말씀을 드릴 테니까 한번 지켜봐 주시기 바랍니다. 자 그러면 4장 건강을 결정짓는 5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이 장에 나온 내용만으로도 저는 많은 도움을 얻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끝까지 시청하셔가지고 좋은 정보 가져가시기 바라겠습니다. 제4장 건강을 결정짓는 5가지 요소 1. 영양 가공식품이 아닌 진짜 음식을 먹어라 환자들로부터 흔히 듣는 질문이 있다. 비타민을 많이 먹어도 괜찮나요? 비타민도 약 아니냐는 것이다. 하지만 의약품과 보충제는 한 가지 기본적인 차이가 있다. 대부분의 의약품은 차단제 혹은 억제제다. 우리 몸의 정상적인 대사를 가로막아 약물이 원하는 효과를 내도록 하는 물질이다. 반면 대부분의 비타민이나 미레랄 영양소들은 촉진제다. 촉진제와 차단제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안전성이다. 비타민과 미네랄 같은 영양소들은 처방약에 비해 안전복이 크다. 비타민과 미네랄을 바라보는 시각은 다양할 수 있겠지만 하나만큼은 확실하다. 영양소가 결핍된 상태에서는 건강을 기대할 수 없다는 것이다. 몸의 회복을 기대할 수 없다. 당뇨나 고혈압이 개선될 리 없다. 채소를 통해 자연스럽게 성취하느냐 보충제를 복용하느냐는 다음 문제다. 비타민보다는 식사 내가 강조하는 비타민, 미네랄, 영양소들은 비타민 제품이나 건강보조식품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다. 음식에 들어있는 영양소들이 중요성을 강요한 것인데 영양소를 잘 챙겨 먹으라는 말을 영양보조제를 사 먹으라는 뜻으로 이해하는 경우가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는 부분이지만 어떤 경우에도 영양제가 진짜 음식을 통한 영양소를 대체할 수는 없다. 그래서 가공식품을 먹지 말고 진짜 음식을 드시라고 당부하는 것이다. 영양제도 가공식품이기 때문에 진짜 음식을 먹는 것과 비교할 바 못된다. 영양보조제는 게으른 사람들이나 바쁜 현대인들이 차선책일 뿐이다. 그러니 제대로 된 식사를 하는 것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매일 입을 통해 몸속에 집어넣는 음식의 힘을 존중한다면 아무거나 함부로 먹을 수는 없을 것이다. 음식은 별로 중요하지 않으니 아무거나 잘 먹으라는 의사라면 그가 알려주는 다른 조언에 대해서도 의심해 볼 필요가 있다. 독소 배출을 위한 식사법 웨인 피커링 박사는 건강을 위해 무엇을 먹느냐 보다 내 몸에서 무엇이 빠져나가느냐가 중요하다고 강변한다. 건강은 체내 독소와 해로운 물질들을 효과적으로 배출하는 능력에 달려있다는 것이다. 즉 디톡스는 따로 프로그램을 통해 캠페인처럼 하는 게 아니라 식사를 통해 생활 속에서 실천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상적이고 건강한 몸이라면 매일 효과적인 디톡스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바로 대소변과 땀을 통한 노폐물이 배출이다. 그렇게 안되면 몸에 염증 물질이 쌓여 관절, 척추, 손가락 마디가 아플 수도 있고 혈관이 탁해져 당뇨와 고혈압이 생기고 그런 상태가 장기화되면 간, 심장, 신장, 말초신경 등이 손상될 수도 있다. 평소에 배출을 제대로 못하고 사니까 디톡스 프로그램이 필요한 것이다. 어쨌든 건강을 위해선 배출이 관건인데 이는 음식을 통해 가능하다. 영양가 높고 깨끗한 음식을 먹어서 우리 몸의 간이나 신장, 땀생 같은 해독 공장이 잘 돌아가면 독소 배출이 용이해진다. 반면 식품 첨가물과 인공색소, 옥수수, 녹말 위주의 음식을 꾸준히 먹고 약물을 장기 복용한다면 간은 제대로 해독하지 못해 늘 독성 물질이 쌓여있게 된다. 배출할 겨를이 없는 것이다. 그러므로 깨끗하고 영양가 높은 음식만이 건강을 유지하는 비결이다. 특히 만성질환 환자들은 식단부터 바꾸지 않으면 다 소용없다. 당뇨에는 뭐가 좋대? 광고에 현혹될 필요는 없다. 병이 있으면 체내 독소를 어떻게 빼낼 것인가를 먼저 궁리해야 한다. 음식을 소화시키고 에너지를 만들어 사용하는 과정에서 화학적 폐계물이 생기는데 이를 몸속에 쌓아두고 있다는 것은 상상만 해도 찝찝하지 않은가. 암, 당뇨, 고혈압 약을 복용하면 그 약들 역시 디톡스의 대상이 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비타민, 영양제, 건강보조식품도 음식을 잘 가려 먹으면서 건강을 지키려고 노력할 때 보조적으로 도움이 되는 거지 하루 두 끼를 패스트푸드나 편의점 가공식품으로 때우면서 보상심리로 비타민이나 미네랄을 먹어서 부족한 영양분을 채워봤자 소용이 될 리 없다. 말 그대로 건강보조식품이지 대체식량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해야 한다. 웨인 피커린 박사가 제안하는 식사 방법으로 건강한 사람들이 실천해 볼 만한 것은 다음과 같다. 영양균형을 위해 단백질, 탄수화물, 지방, 전분, 유제품을 골고루 함께 먹는 것은 자동차에 가스, 휘발유, 알코올, 디젤 경유 등을 섞어서 주의하는 것과 같다. 되도록 한 끼에 단백질과 전분을 함께 먹지 않아야 한다. 서로 중화작용을 해서 소화를 방행한다. 고기는 산성이고 전분은 알칼리성이다. 단백질은 부패하고 전분은 발효된다. 그 결과 소화관 안에 박테리아가 증식한다. 소화불량, 가스, 방귀, 변비, 영육성 10도염을 일으키기도 한다. 전분을 먹었을 때는 2시간 후에 단백질을 섬취하는 것이 좋다. 단백질은 소외 시간이 더 걸리기 때문에 단백질을 먼저 먹었을 경우 3시간 후에 전분을 먹는 것이 좋다. 또 아침, 점심, 저녁 골고루 먹는 것이 아니라 각기 다른 음식을 먹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아침에는 과일 같은 가볍고 단순한 음식을 먹고 점심에는 아침 식사보다는 복잡한 음식을 먹되 양은 아침 식사보다 적어야 한다. 복잡한 음식이라 함은 전분과 탄수화물로서 한국인들이 주식인 밥이 여기에 해당된다. 저녁 식사로는 고기나 생선 같은 단백질 위주의 소화 과정이 다소 복잡한 음식을 먹되 양은 가장 적게 먹을 것을 권하고 있다. 후식으로 과일을 먹는 것 역시 좋지 않다. 과일 다당은 소화가 쉽게 일어난다. 위가 아닌 소장에서 소화된다. 식사 후 디저트로 과일을 먹으면 위장의 다른 음식들과 함께 갇혀있게 된다. 조금 과장하여 소화되기 전에 섞기 시작한다고 보면 된다. 과일은 후식이 아니라 밥 먹기 30분 전에 먹는 것이 흡수에 도움이 된다. 2. 면역, 병균이 아니라 몸의 내부 환경이 문제 면역을 간단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죽은 시체를 보면 된다. 사람이 죽으면 곧바로 부패가 시작된다. 구더기가 생기고 각종 미생물들이 달라붙어 몸을 갉아먹는다. 불과 몇 주에서 수개월 만에 뼈만 남기고 모두 흙으로 들어간다. 하지만 살아있을 땐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는다. 바로 면역력 때문이다. 이렇듯 면역은 생명을 유지하는 힘이다. 죽은 동물의 사체를 부패시키는 박테리아와 미생물은 어디서 따로 찾아오는 것이 아니다. 늘 우리 곁에 존재한다. 하지만 면역 시스템이 견고하게 지키고 있기 때문에 부패가 일어나지 않는 것 뿐이다. 그래서 면역 시스템은 군대에 비유되기도 한다. 조직이 손상되거나 미생물에 감염되는 경우처럼 외부로부터 위험이 발생하면 호중성 백혈구가 제일 먼저 상처 부위에 도달한다. 호중성 백혈구의 가장 특징적인 기능이 바로 신속한 이동과 세균의 포식 및 살균이다. 강한 급성염증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 평화 시에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놓이게 된다. 이때는 전체 백혈구의 약 25% 정도를 차지하는 림프구가 돌아다니면서 내부 단속을 한다. 군대가 아닌 경찰인 셈이다. 대표적으로 유명한 활동이 돌연변이 된 세포를 찾아 제거하는 것이다. 바로 암세포다. 그래서 암 예방을 위해서는 부교감신경이 우위에 있는 것이 유리하다. 느긋하고 속 편하면 된다. 이렇듯 면역이란 것은 일종의 오케스트라다. 모든 것이 협력하여 선을 이룬다. 열악한 위생환경에서 영양겸픽을 초래할 정도로 아무거나 막 먹고 살면서 백신 하나 맞았다고 강한 면역력이 생길 리 없다. 건강할 리 없다. 3. 수면 버린인 시간이 아니라 건강에 투자하는 시간 이 책에서 단 하나의 챕터만 읽어야 한다면 나는 주저하지 않고 이 챕터를 고를 것이다. 하지만 독자들이 가장 안 볼 것 같아 염려되는 챕터이기도 하다. 수면의 중요성에 대해서는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다. 하지만 불행하게도 현대인들이 가장 관광하는 것 중 하나가 수면이고 따라서 가장 부족한 것이기도 하다. 현대인들 대부분이 심각한 수면 장애에 빠져 있는데 이는 현대인들이 수많은 건강 문제들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 당뇨, 고혈압, 고지혈증, 비만 모두 수면과 관련이 있다. 우울증이 악화되기도 하고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성 질환이나 암 발생 위험도 증가한다. 잠자는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아무리 식습관을 바꾸고 운동을 하고 약물치료를 해도 큰 변화가 없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단순히 잠자는 시간만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수면의 질도 중요하다. 수면 부족은 얼마나 위험할까?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미만일 경우 전체 사망률은 15% 증가한다. 실제로 수면 부족은 조기 노화와 연관이 있다. 하루 평균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경우 7시간 이상 수면하는 그룹에 비해 텔로미어의 길이가 6% 짧게 관측되었다. 텔로미어는 염색체 끝단에 존재하는데 나이를 먹을수록 점점 짧아지기 때문에 생물학적 연령을 알려주는 지표가 되기도 한다. 스트레스, 근심, 우울증 모두 만성적인 불면증 증상 중 하나다. 스트레스가 생화학적 반응을 일으켜 수면 부족을 유발하고 반대로 수면 부족은 스트레스를 증가시키니 악순환의 고리에 빠지는 것이다. 이처럼 잠자는 일을 하찮게 여기면 안 된다. 잠자는 시간을 아까워하면 안 된다. 어찌 보면 건강을 지키는 가장 중요한 투자라 할 수 있다. 현대인들은 즐거운 놀거리, 일거리를 기꺼이 포기해야만 충분한 수면 시간을 얻을 수 있기 때문에 기꺼이 투자라고 표현할 만하다. 수면은 잃었던 건강을 되찾기 위한 초석이 되거나 현재의 건강 상태를 점검해 볼 수 있는 바로미터가 되기도 한다. 잠이 보약이라는 말은 괜히 나온 게 아니다. 우리 몸의 재생이 일어나는 시간이다. 몸의 재생이라는 표현은 면역력을 기르는 것이다. 노화 방지를 의미한다. 잠이 부족하면 콜레스테롤 수치가 올라간다. 당뇨나 혈압도 마찬가지다. 스트레스는 직장 생활을 하는 많은 회사원들이 명심해야 할 부분이다. 면역력에도 영향을 끼치기 때문에 암 환자에게도 중요하다. 어떻게 자는 것이 건강한 수면일까? 건강한 수면을 결정짓는 것은 다음 세 가지다. 첫째 얼마나 깊이 자는가? 둘째 하루 몇 시간 자는가? 셋째 언제 자는가? 잠자는 시간은 비만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하루 수면 시간이 5시간 이하인 경우 살이 찐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 살을 빼기 위해서는 8시간을 자는 것이 이상적이고 적어도 6시간 이상은 잠을 자야 한다. 그럼 잠자리에 드는 시간은 어떨까? 수면은 몸을 재충전시키고 회복하는 시간이다. 10시부터 12시 사이에 호르몬 분비가 왕성하다. 잠을 자야만 분비되는 호르몬들이 있다. 10시에 잠들어 4시간 자는 것이 12시 이후 6시간 자는 것보다 낫다. 현대인들에겐 거의 불가능한 스케줄이다. 따라서 조금 늦게 자더라도 하루 7-8시간 본인의 체력이 필요하는 만큼 충분한 수면 시간을 채워주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빈속에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다. 그래야만 호르몬 분비가 가능해서 세포 조직의 회복이나 독소 제거 활동이 활발해진다. 밤늦은 시간에 깨어있으면 실제 활동을 하느라 체내의 미네랄과 비타민이 소진되어 영양결핍을 유발한다. 호르몬이 제대로 분비되려면 잠을 자는 것도 중요하지만 호르몬을 만드는 원료인 비타민과 미네랄이 결핍되어서는 안 된다. 결론은 평소 충분한 영양소 공급을 해주고 야식을 비해 빈속으로 12시 이전에 취침하는 것이다. 수면을 방해하는 요인들 수면에 가장 큰 방해가 되는 것은 전파공해다. 그리고 SNS도 한몫한다. 중독성이 있기 때문에 그 습관을 끊지 못하면 수면 장애로 연결될 수밖에 없다. 잠재리에 들기 한두 시간 전은 핸드폰이나 태블릿을 내려놓고 종이로 된 인쇄물을 읽을 것을 추천한다. 잠자는 동안 낮은 조명에 노출되는 것만으로도 낮시간 동안 뇌의 기능과 컨디션이 영향을 받는다. 계속 깜깜한 상태에서 잠을 자는 것이 중요하다고 합니다. 4. 스트레스 죽기 아니면 까무러치듯 웃기 스트레스가 신체적 경상에 실체적 영향을 준다. 죽음도 아니고 아주 많이 영향을 준다. 거의 몸을 지배하는 수준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만성적인 스트레스는 단순한 행복감과 같은 감정이나 심리적인 문제를 넘어서 육체적인 문제를 일으키기 때문에 절대 간과해서는 안 된다. 면역력을 떨어뜨려 감염이나 암발병 위험을 높이기도 하고 이상 콜레스테롤 혈증이나 당뇨, 고려압과 같은 만성질환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가장 안타까운 것은 심장마비나 뇌둘증과 같은 급성 사망사고를 일으키기도 한다는 것이다. 또 불면증을 야기하고 살을 찌우기도 한다. 스트레스를 해결하지 않고 살을 빼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 호르몬 분비가 엉망이 되기 때문이다. 이렇듯 스트레스는 심리적인 문제에 머무르지 않는다. 아무리 건강한 음식을 챙겨 먹고 노력을 기울여도 스트레스가 많다면 건강상태를 개선하기가 쉽지 않다. 정신 실체증이 실제 아기 때문이다. 정신 신체증이란 심리적인 문제로 인해 신체적 증상이 일어나는 현상을 의미한다. 또는 마음의 괴로움과 스트레스를 표현하지 못할 때 병이 생기는 현상을 의미한다. 간단히 예를 들면 기분 나쁜 상태에서 음식을 먹고 체하는 것이 여기에 해당된다. 혹은 나에게 잘못된 누군가를 수년간 미워하고 그 생각을 감박적으로 되풀이하면서 용서하지 못하면 정신적 신체증으로 암에 걸릴 확률이 높아진다. 모든 정신 신체증이 증병으로 연결되는 것은 아니지만 크고 작은 정신 신체증이 우리 삶 가운데 차지하는 비중은 상당하다. 스트레스 때문에 살을 못 빼고 스트레스 때문에 콜레스테롤이 올라가고 스트레스 때문에 피부에 문제가 생기는 것은 부정할 수 없는 사실이다. 심근경색의 원인이 실제로 관생동막이 막히는 경우도 있지만 극도의 스트레스를 받으면 체내의 마그네슘이 소진되는데 일반 근육보다 20배 이상 마그네슘을 필요로 하는 심장 근육이 정상적인 박동을 하지 못하고 부정맥과 심박동 정지를 일으켜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마그네슘 결핍이 신장마비 위협을 증가시키는데 직접적인 원인은 스트레스가 될 수 있는 것이다. 스트레스는 종류도 다양하고 강도도 다르기 때문에 스트레스에도 순위가 있다. 현대인들에겐 어떤 스트레스가 가장 클까? 사람들이 어떨 때 가장 스트레스를 받을까? 스트레스 지수를 개발했다고 하는데요. 1위에서 2위까지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1위 자식 사망, 2위 배우자 사망, 3위 부모 사망, 4위 이혼, 5위 형제 자매 사망, 6위 배우자의 외도, 7위 별거우 재결합, 8위 부모 이혼 재혼, 9위 별거, 10위 해곱 파면, 11위 정든 친구의 사망, 12위 결혼. 놀랍게도 배우자와의 이혼이나 배우자와의 외도가 죽음과도 같은 수준의 스트레스에 해당된다. 흥미로운 점은 상위 12위에 있는 모든 스트레스가 인간관계와 관련된 것이고, 1위부터 6위까지는 헤어지는 것 혹은 관계의 단절이다. 죽음도 결국은 헤어지는 것이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사람과의 관계에 손상이 가는 것이 인간에게는 가장 큰 스트레스다. 관계의 단절은 사람을 죽게 만들고 병들게 만든다. 다른 순위를 좀 더 살펴보면 직장에서 해고 당하는 스트레스가 10위, 돈과 관련된 문제는 10위권 바뀌고, 학업과 관련된 스트레스는 30위에 머물고 있다. 물론 개인차가 있을 것이고 절대적인 데이터라 할 수도 없겠지만 어느 정도 수긍이 간다. 돈을 쫓으며 살고 있지만 어찌 보면 우리가 정말 원하는 것은 돈이 아니다. 행복하길 원하는데 돈이 행복을 보장해 줄 거라는 믿음이 있을 뿐이다. 많은 경우 돈이 해결수단이 될 수 있다고 믿을 뿐이다. 하지만 나는 감히 헛된 믿음이라 말하고 싶다. 헛된 것을 믿고 있기 때문에 스트레스만 가중된다. 행복하길 원한다면 부유나 가난에 상관없이 행복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는 것이 옳다. 진정한 행복은 환경에 의존하지 않기 때문이다. 대학 입학이나 취업은 답이 아닐 가능성이 크다. 스트레스를 낮춰주는 음식과 영양소론 시금치나 배추 같은 녹색 채소가 있다. 오메가3가 들어있는 연어나 견과류도 도움이 된다. 고추의 매운맛을 내는 캡사이신 성분도 입의 신경 말단을 자극해 뇌를 흥분시켜 엔도르핀 생성을 자극한다. 달걀에 풍부한 트리프토판 아미노산은 세로토닌 분비를 활성시켜 우울증 불안증을 해소하는 데 도움이 된다. 비타민C는 아드레일라린 분비를 촉진시켜 스트레스를 풀어주고 비타민D와 마그네슘은 스트레스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코르티솔의 분비를 억제한다. 반대로 카페인이 든 음식은 피하는 것이 좋다. 스트레스가 많은 상태에서 카페인을 지속적으로 섭취할 경우 우리 몸이 더 피곤함을 느낄 수 있다. 그리고 스트레스를 낮추는 데는 웃음이 명항이다. 놀라운 것은 억지 웃음도 충분한 효과를 나타낸다는 사실이다. 운동도 스트레스 해소에 상당한 효과가 있고 노래에는 듣는 것과 부르는 것 모두 해당되며 명상이나 기도 역시 도움이 된다. 타고난 성격이 예민하거나 스트레스를 많이 받는 환경에 놓여있더라 하더라도 나름의 방법을 통해 마음가짐을 바꾸는 훈련을 꾸준히 해야 한다. 성격이라면 바꿔야 하고 환경이라면 달관해야 한다. 스트레스는 결코 쌓아둘 성질이 것이 못된다. 삶과 죽음이 문제이기 때문에 건강을 주관하기 때문에 그렇다. 환경오염 질병이 증가하는 분명한 이유 암 발병률이 출산율을 앞질렀다. 전에는 구경도 못했던 아이들 아토피가 등장했고 알레르기도 급증했다. 이런 변화를 설명할 수 있는 원인은 세 가지 중 하나다. 첫째 유전자가 급변했다. 둘째 병원균이 돌연변이를 일으켰다. 셋째 환경이 급변했다. 첫 번째 둘째는 가능성이 희박하고요. 반면 환경이 급변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합니다. 환경 문제가 심각하다. 미세먼지가 기승이다. 미세먼지가 문제가 되는 것은 나비나 알루미늄 같은 중금속 때문이다. 중금속은 뇌신경을 공격하고 뇌의 염증을 유발한다. 더구나 체외 배출도 어렵다. 유전자 조작작물 GMO의 경우 제초제를 더 많이 사용한다. 우리나라는 GMO 규제가 일본이나 유럽에 비해 느슨하다. 또 모유나 분유를 통해 MSG의 주성분인 글루탐산을 섭취하게 되는데 망간이 부족한 아동은 글루탐산이 뇌에 유해 작용을 할 수 있다. 미세먼지가 범벅이 된 길거리 음식도 상황을 악화시킨다. 모두 뇌의 염증을 유발할 수 있는 것들이다. 신경학적으로 다시 보는 MSG. 최근에 MSG가 유해하지 않다는 연구결과가 나왔는데 절대 그렇지 않다고 합니다. MSG를 과다 섭취하면 당뇨, 간염, 천식, 소화장애, 과민성 대장염, 분림, 그리고 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실제로 암세포에서 수많은 글루탐산 수용체가 발견된다. MSG의 글루탐산은 비만 증가의 원인이 되기도 한다. 노인들에게는 퇴행성 신경질환을 유발한다. 그렇다면 우리 몸을 어떻게 보유해야 할까? 바로 음식이 답이다. 글루탐산 섭취를 줄이는 것은 기본이다. 꼭 식품, 청과물, MSG가 아니라 일반 음식 중에도 염증 반응을 일으키는 음식들이 있다. 대표적으로는 붉은 육류. 붉은 육류에는 글루탐산 성품뿐 아니라 철분도 많은데 이는 체내 염증 반응을 증가시킨다. 두유나 두부를 비롯한 대두 제품 역시 글루탐산 함유량이 높다. 버섯과 토마토에도 글루탐산이 많이 들어있는데 토마토를 끓여먹는 토마토 소스에 더 많다. MSG를 먹으면서 편두통은 절대 못 고친다. 또한 체중 감량이나 비만 치료도 불가능하다. 조용한 살인자 프탈레이트 환경호르몬 프탈레이트는 플라스틱을 말랑말랑하고 유연하게 가공하는데 가소재로 사용된다. 프탈레이트가 살을 찌우는 이유는 독성 화학물질이 지방에 저장되기 때문이다. 프탈레이트는 다른 어떤 화학물질보다 인체의 오업률이 가장 높다. 프탈레이트는 음식 첨가물이 아니라 포장 재질에 서운다. 플라스틱 물병, 플라스틱 젖병, 음료수 캔, 식품 표장지, 그리고 플라스틱 용기를 제조하는데 프탈레이트가 사용된다. 가장 심각한 것은 스티로폼 컵이다. 거기에 뜨거운 물을 부어 커피를 타 마시는 것은 최악이다. 컵라면도 마찬가지다. 여기에 좋은 음식은 십자화과 식물이 프탈레이트 배출에 도움이 된다. 브로콜리, 콜리플라워, 케일, 복초이, 방울양배추, 양배추 등이 이에 해당된다. 식품 첨가물을 대하는 자세 나를 찾는 환자들은 예외 없이 식품 첨가물과 이별을 구한다. 가공식품 자체를 그만히 식품 첨가물을 멀리할 수밖에 없다. 나를 찾아오는 환자들은 해결해야 할 문제가 있어서 찾아오는 사람들이다. 살을 빼야 하든 혈당을 낮춰야 하든 또는 혈압을 낮춰야 하든 분명한 치료 목적이 있다. 간단히 약물로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결핍된 것들을 채워주고 방해되는 요소들을 제거함으로써 몸이 재기능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방법으로 치료한다. 그때 식품 첨가문들이 방해 요소로 작용하니 멀리하라고 알려주는 것 뿐이다. 식품 성분 표시의 원료명을 봤을 때 발음이 어렵거나 읽어도 뭔지 잘 모른 것들은 되도록 피하는 게 원칙이다. 식품 성분 표시를 들여볼 필요가 없이 한눈에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사과, 바나나, 아보카도 등과 같은 자연 그대로의 식품을 선호한다. 이렇게 건강을 결정짓는 다섯 가지 요소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이 중에서 제가 가장 쇼킹한 것은 잠이 살을 빼는데 그리고 건강을 회복하는 데 너무 중요하다는 것에 충격을 받았고요. 왜 그러면 저는 잠을 드는 습관이 되게 이상하게 변해가지고 거의 새벽 2시에서 4시에 자고 그 다음에 9시에서 11시 사이에 보통 일어나거든요. 저는 재택근무를 하고 시간을 자유스럽게 조절할 수 있는 직업을 갖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생활을 하고 있는데 저는 항상 생각하는 게 잠자는 시간을 아껴서 다른 일을 하거나 자기 예배를 해야 된다는 생각을 되게 강하게 가지고 있었는데 잠을 충분히 자는 게 다이어트에도 좋음이 되고 면역에도 도움이 되고 세포 같은 거를 재생성하는 데도 도움이 된다고 하는 것에 되게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잠자는 시간을 옮겨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나온 이 다섯 가지만 정말 잘 지켜도 건강을 회복하는 데 그리고 건강을 유지하는 데 너무나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가지고 이 장을 읽고 많은 도움을 얻었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일단은 과자, 햄버거 그런 가공된 육류 제품을 정말 멀리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제가 한 달간 좀 이런 식으로 생활을 했거든요. 아침에 야채를 먹고 과자나 그 다음에 제가 가장 좋아하는 햄버거 그 다음에 그 햄 스팸 같은 거를 좀 멀리했는데 지금까지 한 결과를 한 달 동안에 82에서 81kg으로 줄었거든요. 제 몸무게는 거의 준 적이 한 몇십 년 동안 없었는데 이렇게 하니까 한 달 지나서 어느 1kg 정도가 줄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제가 건강에 관한 그리고 제 몸에 관한 에서는 거의 문외한에 가깝기 때문에 책을 읽어주는 형식으로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되었습니다. 제가 앞으로 건강을 회복하기 위한 시도를 하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지식이 쌓이면 저의 주관적인 생각도 많이 얘기를 해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이번 시간에는 이렇게 리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제가 당뇨병 고요랍 콜레스테롤, 연료육성 10도형, 그리고 비만을 어떻게 완치할 수 있는지를 살펴볼 거고요. 그 다음에 이러한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지도 여기 자세히 설명을 해주고 계시거든요. 병원에 가면은 의사가 이러이러한 문제가 있으니까 이러이러한 약을 먹으라고 그냥 5분에서 10분에 뚝딱 끝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항상 그런 왜 병이 발생하는지에 대한 원인이 무엇인지에 대한 갈망이 있었는데 이 책으로 상당히 많은 부분이 해결이 된 것 같습니다. 그래서 건강에 관심이 있으신 분은 제가 많은 책을 읽어본 건 아니지만 이 책을 읽는 게 상당히 많은 도움이 될 것 같아요. 이번 시간 영상이 도움이 되셨거나 다음 영상이 기대가 되신다면 좋아요와 구독, 알람 설정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 영상이 도움이 많이 되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게 공유도 시켜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긴 시간 동안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다음 시간에 좀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